우리가 보면요. 어릴수록요. 어른스럽다, 어리다 이렇게 어른스럽다가 막 꼰대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른 성숙했다, 미성숙했다 차이가요. 미성숙할 때는 남한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놓고도요. 엄마, 선생님이, 아빠가 잘했다고 했냐, 아니면 항상 검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숙한다는 건 뭐죠?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결정해주면 책임감도 돌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나이가 들어도 미성숙한 삶은요. 남한테 의지하고 남이 뭐라고 하나 신경 쓰고 남 따라가고요. 결정장애가 옵니다. 결정장애예요. 쉽게 결정을 못해요. 남들이 어떻게 결정하나, 남들이 뭐라고 하나, 남들 의견에 항상 기준이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꾸 떨어지고 남 눈치 보게 되고 뭐 하나 내가 결정을 못하니까 책임지는 버릇도 안 생기고. 그런데 스스로 성숙해진다는 건요. 참나 만나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육남매 출동시키면 여러분은 무조건 성숙해집니다. 어른스러워집니다. 고급진 어른스러움. 내가 결정하고 내 기준에 내 만족이 제일 중하고 내 기준.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남 눈치 보느라 내가 올바른 선택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나 위주로만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내 법계에만 빠져서. 남까지 다 배려하지만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이게 성숙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막 그 뭐 MZ세대가 어쩌다 말 나오는데 저는 세대를 초월해서 나이 초월해서 신분 지위를 초월해서요. 나이든 미성숙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나 이런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를 점검하시는데 학단 강의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